저는 건축이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햇빛과 바람을 가장한 자연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목표가 있는 한 당신은 젊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보면 건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공간을 자연으로부터 빌려옵니다. 나의 모든 작품에서 빛은 중요한 조절 요소이다. 어떤 장소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장소의 이미지는 생생하게 남을 것입니다. 디테일과 기교의 수준은 원래 디자인 컨셉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건물에 어떤 세부 묘사가 포함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탄생합니다. 이것이 건축에서 외부와 내부 사이의 연결성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제자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것과 땅에 존재하는 것을 흡수한 다음 그 지식을 현대적 사고와 함께 활용하여 보는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건축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때, 즉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최대한 복잡할 때 흥미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주면 그 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건축가라는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구든 그림이든 인테리어 디자인이든 건축이든요. 나는 단지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중요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나는 폐허를 좋아한다. 남은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생각의 명확성, 적나라한 구조, 사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또 다른 종류의 창의성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창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건축물이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의 문화만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박물관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잔디밭에 앉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누군가입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치성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름다움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를 보세요. 둘 다 더럽습니다. 도쿄에서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자랑스러운 주민들이 자신의 도시를 돌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점점 더 경제와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실제로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과잉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모던이즘 건축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던이즘의 논리와 정신은 종종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건축을 사용하여 둘을 조화시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먼저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때로는 미술품이나 박물관의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박물관 공간도 어떤 의미에서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인 부분과 감각을 통해 생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지점은 항상 있습니다. 나는 그 충돌 없이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고 음악이나 문학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싶어하며 물론 오늘날 미국은 경제 분야의 세계적 리더입니다. 동시에 미국 국민들은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건축의 경험을 통해 건축을 해온 일본인이기 때문에 서양식 방법과 재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디자인은 일본 건축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도쿄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